아유 아직 집에 안 들어갔니 될 수 있으면 일찍 일찍 다녀 화장도 했니 네 엄마는 화장 안 해도 이뻤어 정훈아 그리고 저 벽에 있는 원피스 입고 졸업식에 가자 졸업식 때는 제가 입고 싶은 옷 입으면 안 돼요 아니 너희 엄만 안 그랬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 난 너 그런 옷 입고 졸업식 가는 거 못 봐 할머니 제 옷 어디 사주셨어요? 갖다 버렸어 네? 그렇게 입고 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? 아 그리고 할머니 도혜재 왜 그렇게 옷에 집착하세요?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